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대전천의 발원지를 윤영순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대전천 발원지 봉수레미골의 유래가 보입니다. 위치는 동구하소동이고 지방 2급 하천으로 대전천의 발원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봉수레미골이 후에 봉수레미골이라 불리어지고 있고 만인산에서 달맞이나 큰 재앙이 있을 때 정상으로 봉화를 올렸던 곳입니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 처음으로 산내면대전리라는 행정재명으로 등재되었고 봉수레미골에서 시작한 대전천을 중심으로 동구와 중구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산지 개발 밀렵으로 야생 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있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경계만인산 기슬근 효양림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있네요. 잘 아끼고 쓰레기 뒤가져가고 불시도 조심, 고성방가 금지, 야생화, 산나물 채취 금지와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항입니다. 대전천 발원지 봉수레미골 상징이 있습니다. 정정지역이라 도령용 올챙이도 서식한다고 합니다. 기념 인증샷도 했습니다. 산책이 즐거운 탐방로 표시를 보니 정식 산행은 복장을 갖추고 다시 와야겠다고 다짐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아름답고 멋진 야외 무대도 볼 수가 있었고 스카이워크처럼 조성된 숲속 탐방길도 도란도란 얘기하며 걷고 싶은 곳이 있어 돌아오기가 아쉬웠습니다. 또한 휴게소의 명물인 봉이호떡집 앞은 다른 때보다는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줄이 아주 길게 늘어질 텐데 오늘은 그리 많지 않네요. 봉이호떡과 가래떡, 워묵을 팔고 있어 먹는 맛을 즐기는 곳입니다. 가족과 즐기는 곳입니다. 가족과 같이 와서 먹는 즐거움, 아이들과 즐거움을 가져보면 좋을 듯 합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감사합니다. атель